네, 섬유연 씨 나 좀 만날 수 있을까요? 좋아 보이세요. 잘 지내셨죠? 그 사진 나한테 왜 보냈다고요? 죄책감? 네, 유연주 씨와 그런 악연인데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복수심 때문이 아니고 다 들었어. 네가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네가 휘두른 칼에 모두 다 죽었어. 유리 아빠 유연주 동우 나도 찔렸어. 얼마나 아픈 줄 아니 난 도와주려고 그랬다고요. 인간 같지도 않은 게. 인간 같지도 않은 게.